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또 오고 싶은 교회 목사 윤철종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름답고 다양한 영적 색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창조의 종류를 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의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물론 그의 영광도 다릅니다 교회도 지각각 처지가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의 몸으로 지체가 됩니다 로마서 4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가진 그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 큰 교회였을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로마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모를 봐도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기다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의 신체적 구조, 기능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구조에 맞는 그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구조, 기능이 하나의 생명의 현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존재하고요 바다에는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을 보면 저런 생물도 있었을까 하는 경의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육상에 사는 많은 동물들도 보면 제각각 모양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생태도 다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태계를 한번 볼까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고 남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데 참 음식을 잘 만듭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 맛이 감칠맛이 나며 그 독특한 특유의 음식 맛을 내는데 정말 다양하게 만드는 그 음식 가운데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미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남다르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선생님이 되거나 또한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는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 몸도 잘 보십시오 뇌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두뇌이겠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이 생활을 살아갈 때 참 편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뇌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뇌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우리 몸의 장기에 해당됩니다 비록 우리 몸의 체중의 5%밖에 안 되는 뇌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5%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또 뇌는 달달한 포도당, 단당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단 것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산소와 또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 제각각의 그 구조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양한 곳에서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마다의 그 기능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차회원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때로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 주차회원으로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분위기 좋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서 작은 휴지조차도 의미부려할 만큼 깨끗이 치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또 대다수는 또 그런 기능도 없이 그냥 착석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서 은혜받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교회에서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또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 또한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몸이 기쁨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그 기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어떤 때는 고생하고 때로는 그 힘듦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리도 살짝 미소된 인사 작은 그 언어의 그 멘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큰 힘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는 피부가 사실 그 건조한 것으로 인해서 가렵고 치명한 경우는 따가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힘들 때 그 피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죠 그리고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저녁때 다리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할 때 그 기능과 그런 역할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위로의 한마디 때는 가벼운 작은 선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나도 남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이웃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귀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몸된 귀에는 다양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팔에는 손이 있고 또한 손에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는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제각각의 그 기능이 있고 때로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제각각의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 보십시오 평상시에 그 손가락의 존재감을 못 느꼈지만 그 가시 박힌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신경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몸이 지체가 병들고 힘들면 그 지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능과 그 역할이 있지만 때로는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 성도 그 신자의 안부를 묻고 그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 손가락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전신이 다 병들어서 우리 몸이 힘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다른 장기는 다 건강합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정말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장기는 다 괜찮은데 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간 부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장기 이식 기술이 좋아져서 제 장기를 이식받아서 그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못 느꼈는데 어떤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기능을 주변에서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천,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자세히 보시면 핸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핸들 밑에 그 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엔진만 갖고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치에 의해서 타이어, 바퀴를 또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엔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수가 있는 라디테 같은 부품도 있게 됩니다 자동차도 어느 한 부품이 그 기능을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운전할 때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한 기능을 한다고 할 때는 그 기능의 주변에 많은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빈근한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도 사실 수백, 수천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그 시계입니다 단지 그 시계판에 있는 시와 분과 그 초를 알려주는 그 가리키는 디지털 내지는 바늘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장치를 도와주는 수많은 부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그러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묻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크기도 다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그 빛을 내는 색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데는 획일화된 모습을 좋아할 때가 많죠 일사불란한 거 좋습니다 하나의 몸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사불란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다양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탁월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시를 갖고 있어서 방송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음향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볼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기가 된 거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도들과 또한 교제를 하고 있고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배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서 스마트폰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거리, 시간에 관계없이 동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한 이웃들과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 보면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귀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한 선교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와 또한 전도, 교회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좀 때가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들도 궁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도 어떤 지체는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체를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지체의 소중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아직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지금은 침묵하고 또한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아마 교회의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엿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존재감도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보면 그 생물 하나하나가 그 기능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를 볼 때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를 들여다봐도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당장 아무 쓸모없다고 우리는 그 종을 멸종시키거나 그 종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우리의 식량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신약을 개발하는 주요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그런 것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듯이 알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단순화 시키지 마십시오 사도바울이 로마교에 썼던 편지와 같이 고린도교에 썼던 편지와 같이 다 주님의 하나된 지체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확장하면 몸 외에도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색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색 그 색을 보는 동물들이 세상에는 많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색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햇빛입니다 그냥 햇빛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을 분광을 해보면 그 안에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톤 시대에는 그 무지개색은 네 가지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개색은 일곱빛 무지개색이라고 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요 그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색은 수천수만 무한대의 색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다채로운 생명체 아니면 무생물을 봐도 그 생명체의 그 무생물의 영역이 무지무지하게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거였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되는 창조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를 더 확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교회 몸된 세상입니다 몸된 생태계의 그 넓다란 정말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 수많은 창조세계 영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고 한 곳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좀 더 외연을 확장해 본다면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을 한번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바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훼손된 게 있습니까? 또한 오염된 게 있습니까? 그 다양성을 단순화시켜버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요 주인의 주어지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하는 거겠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생각하고 설계하는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나와 이웃을 이롭게 만들고 그 다양한 그 지체들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성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세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아홉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주시는 은사가 단지 아홉 개만 있을까요? 아마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때 그 아마 지면에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홉 개의 그 은사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 무한대의 은사를 받으셔서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정말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 지체들을 살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의 그 역할과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은요 해나 달에 비해서 밤에 다시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역할 그 기능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그 세계를 볼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여러분들 존중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 색채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그 빛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